이거 뭘 봤죠? 안녕 원쓰 오랜만이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브이앱을 왜 켰냐면 올해가 가기 전에 2020년 올해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몇 시간 후면 202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쓰한테 인사드리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올 한해도 감사했다고 맞아요 특히 올해 너무 빨리 지나간 거 같아 뭘 한 게 없는 거 같아 생각해 보면 우리 막 해외 투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좀 그렇게 특별히 딱 기억나는 게 엄청 크진 않은 거 같아 그리고 작년 연말 무대 했었던 게 아직도 뭔가 너무 깊게 남아있었는데 벌써 그게 거의 마지막 해외 그런 거였잖아 우리 마마 일본으로 가고 홍콩 가고 맞아 홍콩 가고 그치 그게 마지막 해외 아니었어 진짜 올해 2월 말까지 우리가 일본 투어를 하고 있었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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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월에 줄줄이 다 취소되고 3월에 일본 돔 취소되고 우리 뮤직뱅크도 해외로 가는 거였는데 그거 다 취소되고 두바이 가는 거 3월부터 완전 다 취소되면서 온라인 콘서트 하고 올해는 뭐앤모랑 I can't stop me 활동도 원스가 없이 해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 인사 드리려고 브이앱을 켰습니다 다들 내일 다들 어떻게 보내시지 내일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떡국 떡국 먹자 떡국 드시고 떡국 떡국 그거 모아야지 이제 한살 한살 먹는 거니까 너 그때 방송 나가서 먹지 않았어? 맞아 쟤이 이거 쟤이 이거 쟤이 그게 떡국 같지 먹기 싫다 한살 야 채영이랑 쟤이가 벌써 23살이야? 너랑 나랑 이제 와 중학교 때 봤는데 벌써 왜 너무 억울해 왜? 한국 나이는 한살 더 아 맞죠 그래서 전 뭔가 빨리 뭔가 응 그래 먹는 느낌 우리 아직 22살이야 그래 나도 아직 23살이고 응 그냥 스무살 이후로 진짜 느낌이 없다 맞아 스무살은 뭔가 특별했는데 맞아 그 이후에는 그때 때는 아직 내가 성인도 아니고 뭔가 그런 그런 게 있잖아 빨리 성인 되고 싶다 했는데 이제 딱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응 뭔가 특별한 게 없어 똑같아 나는 나고 아 서른도 금방 올 거 같아 진짜 그치 영원히 안 올 거 같아 저희 매니저 중에도 이제 서른은 맞아 내일 이제 온다고 그게 진짜 너무 빠르다고 하는데 응 그래서 결국 나연언니가 스물 응 지금 이제 일곱 되지 내일이면 와우 나연언니도 연습 몇 시 몇 다 언제 봤지 나는 나연언니 고등학교 때 본 거 같아 맞아 그치 다 학생들이었지 쬐이랑 채영이는 중학교 때 응 맞아 와우 시간이 빨라요 난 다 첫인상 기억나 그래 스트레칭 시간 계단에서 봤고 너는 보컬실에서 그 긴 약간 패딩 같은 거 입어 아 쬐이는 그런 패딩 많이 입었어 여기 모자에 털 달린 거로 어 맞아 너의 그때의 모습 센세하게 기억나 다연언니도 기억나 아 진짜? 보컬실에서? 짧고 뭔가 정 너무 잘 보였고 그냥 그 진짜 맞아 머리 엄청 이렇게 짧아서 신기했어 다연언니는 엄청 난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 완전 하얗고 피부 너무 좋고 진짜 나 채영이 처음 외국인인 줄 알았어 되게 이육적으로 생겨서 너무 같아 그래도 많이 컸지 cry for me cry for me 한편 뉴욕 한편 뉴욕 신경 신년 ыт 일본어로는 뭐했지? 오 매데토 맞아 무슨 오 매데토였는데 알려주세요 아 이거 아는데 까먹었어 그러니까 신념 아게마시데 오 매데토 고자임맛 왜 이렇게 길어 응 한번 안아보자 응 그치 인사해 토토야 그럼 카야 좀 인사해 근데 내가 안 오면 도망갈 것 같아 그치 아직 좀 겁이 있어서 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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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카야야 제가 도망가 아아 안을래 안을래 일찍에 한번 앉아 카야 인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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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썹이 이렇게 귀엽지 않아 카야 카야 가만히 웃는 것 같아요 내려올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까 우리 단체 사진 찍었을 때 내 옆에 미나은이였거든 근데 이거 이거 하자고 근데 내가 2021이잖아요 2020 했었던 것 같아 마지막 2020이니까 그냥 2020 했나 2020 해도 말이 된다 Dop 새로 시작하는 2021년은 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거예요 카야 카야 그냥 빨리 가겠다 세 세용 많이 받으세요 근데 세 부터 이런거 해지마 해지마 뭘 해지마 2행시 하지말라고 귀여웠어 쭈이 음..잠깐만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새로운 시작 해 해피엔딩 따라했어 괜찮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 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언스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겁게 보내요 신정 안녕 새해 복 많이 먹고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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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